야, 야, 나 이거 이거 한번 해줘 봐. 분위기? 존나 멋있게 알지? 느낌 있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내 오늘 옷 멋있게 입고 오케이! 야, 나 오늘 끝나면 진짜 중요한 베이킹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머리가 좀 딱 깔끔하게 있어. 머리가 좀 애매하고 있어. 아, 웃기려고 하지 마. 나 진짜 미팅 있어서. 야, 야.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일단 여기에다가 볼륨감을 좀 줘야 돼. 볼륨. 이, 이 볼륨. 볼륨. 진짜 말이다, 지. 그리고 여긴 딱 눌러줘야 돼. 딱! 그러니까 앞머리는 천둥처럼. 옆머리는 제이처럼. 아, 그니까 그건 네 명선처럼. 근데 손님. 네네. 어, 이게 어, 뭐랄까?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볼륨이 잘 안 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해줘 보세요. 현대의학이 또 없는 볼륨도 만드는 게 현대의학 아닙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발모전이 개발이 안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현대의학으로. 아니. 아니, 내가 길이를 왜 봐야 이거를 볼륨을 넣지. 잠깐 들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잡아야 되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잡아야 되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알아요. 선생님 잠깐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잠깐 괜찮으시겠어요? 아, 수학 문제요? 각도가. 응답하라, 1부 다. 응답하라, 1부 다. 응답하라, 1부 다. 밑이 따고 있어, 오늘 저녁에. 옆머리 좀 찍어주세요, 옆머리. 아 볼륨가 원하신다고 해야죠. 위에 볼륨을 달려야죠, 위에. 화상탈출 같은 느낌. 뇌가 위로 쏟아오른 거 같으면 괜찮으시겠어요? 팝티캡 팔로 싸우고 닮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보여줘. 팝티캡 팔로 싸우고. 팝티캡 팔로 싸우고. 걔가 뭐가 닮은 거야? 그만하라고! 그거 닮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머리가 점점 상해져. 오늘 대생실 안 왔어요? 병원 갔어. 단차요? 어. 이따 봐요. 먼저 왔어요. 어, 이거 제목식 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야. 자기야 나 허리 빠질까? 허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다른 남자 만난다고. 새로운 인지를 살았어요. 보고 싶은데? 이게 그... 제2의 피해자가 나오겠군. 제2의 피해자가 나오겠군. 우순아 놀자. 밖에서 입 써놓은 옷을 눕지 말라고! 아니 머리를 왜... 미역국을... 3시간째 끓이고 있으면 어떡해? 우순이 불라이퍼 됐잖아. 당장은... 이전에 다 나가. 제2의 피해자가 나오겠군. 제2의 피해자가 나오겠군. 대생실에 집에 간다고요? 집들이 가는 거죠. 집들이. 상대승 씨. 아, 그래도. 집들인데. 왼손으로 가긴 좀 그렇고. 상대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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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고기 좀 꼬아 먹을까? 3번째 피해 강아지가 나오고 뭐하지? 라이프가D sodiumoplank에 거의 особенно 가졌군. 다 Muslims 지냈다고 해보고 싶은데... 뭐지 써야지. 현수아 너 배고파? 너도 같이 갈래? 우리 셋icora 가볼게요. 가자 진짜 가자. 너 진짜? 야 제이야 너도 빨리 가자! 와... 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니깐 시가 통 modern society. Q. 아니 전부터. 이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뭔지 알아요? 김우슨 내 집 놀러 간 거예요. 그 개성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이 인간이 얼마 전에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당신네 집으로 가겠다. 당신이 재밌었으니까.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된대, 자기 집은. 내놓은 한 번 진짜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집은 되는데 지네 집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직원들이 이걸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는 자기 원차 웰차 안 써야겠다 이 생각. 병가를 많이 쓰겠네 그러면. 얘 병가야 오늘. 아 씨. 자 가봅시다. 어? 비밀번호가 됐는데? 때려. 호지랍니다. 여보세요. 예 배달 왔습니다. 사람 배달이요 다섯 명이요. 일단 열어봐 봐요. 문 앞에서 잠깐 찍을 게 있어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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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오케이. 아 집들 선물이야. 자 들어가 들어가. 야 진짜 안 돼요. 어 싫어하는 거 아니 혹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님을 괴하는 자세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다시 없이 괴하느라고. 우와. 아 일단 편하게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편하게 들어와. 죄송해요. 아니 근데. 죄송해요. 집들 선물이에요. 죄송해요. 몸 아픈 거 괜찮아? 아 저거 약 먹어야 돼. 약 먹어? 지금. 우리가 밥 챙겨주면 되겠다. 야 얼른 먹어. 아니 우리가 직원 아픈 걸 볼 수가 없어. 야 난 근데 그게 좋더라. 야야야야야. 밖에서 입던 옷으로 침대 들어오면 욕도 뒤질내게 먹으니까 하지마. 하하하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입던 옷 입고. 또 덥다 가고. 있잖아요. 아 오케. 빨리 준비하자. 뭘 준비해요 그리고. bread homeless anybody. 아니 근데 왜 저기 집에서 밥을 드세요. 재생집 회사를 했다면서요. 촬영하다가 기획 안 나오면 무슨 시대에 집 누구 있어요? 이랬다면서요, 오늘. 무슨 시대에 집 오늘 누구 있어요? 이랬다면서. 아 근데 얘기를 하고 오셔야죠. 아 우리 집은 그렇게 얘기하고 오려고 그랬구나. 베이비 하라고 봐야 돼. 베이비 하라고 봐야 돼. 우리 너무 괴롭히지 마 말고 집안일도 좀. 그래, 도와줘. 할 거 없어요.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죽었어. 아 잠깐만. 네, 일단. 옷 좀 개줘. 옷 좀 개줄게. 아 패티 믿기면 어떡해요, 아시죠? 아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근데, 근데 개는 거 마시죠, 이거. 아 그거 맞지? 맘에 패티 냄새를 맡아. 일단 재수 빨리 창문을 싹 열어야 돼. 왜 근데 갑자기 저희 집에. 아이. 저 섭섭하게. 너 우리 오고 오고 싶어, 동작? 섭섭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먹고 사 놓는 건데. 아, 먹으면 무슨 소리가 있었어? 알겠다. 동작을 가서 먹어볼까? 나 안 먹을래. 나 안 먹을래. 나 안 먹을래. 아. 편한 거 말했는데? 아, 편하게 했어, 편하게 했어. 음.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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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혼자 먹다가 이렇게 먹을 거 어때? 그냥 혼자 먹어도 좋지 않을 거 같아. 좋대, 좋대.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가자. 아, 너무 좋아요. 아, 맛있다. 확실히. 네. 근데 더 쌀이 맛이야. 필수입니다. 아 이거 제가 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같이 써야지, 형님. 네. 니꺼 내꺼 할 거야, 자꾸? 아니, 아니요. 니 집이니까 니가 치울래? 재생필이나 하나물 한 번 물어봅시다. 네. 만약에 우리 집 왔으면 치우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안 치우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안 치우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안 치우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치우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악습이. 어, 누구 왔어? 누구 왔는데? 누가 왔다. 어, 내가 시켰다. 어떡해. 나의 석엽자리, 나 웃어 안 내겨봤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그 스님 편하게 먹어. 나 진짜 시켰어. 근데 스님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미안한데 빨간 하나만 별루 딱 들 수 있어요? 와, 이거 빨아야. 이야. 이거 죽인다. 죽이지? 흘리지 마세요, 혹시 부르기. 혹시 부르기. 아, 아니야. 이게 스며들 수도 있어. 제가 이 집에 스며들 수도 있어. 이제 끝났나요? 아, 진짜 싫어. 그렇게 우리가 온 게? 너무 좋아. 야, 가자.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고기 안 드세요? 거기다 물어. 고기?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방금 우리가 안 치우고 나갈까 봐 그렇게 한 겁니까? 아, 근데 다 같이 치우는 그림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훈훈한 그림 우리랑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빨리 같이 치울까요? 아, 그런 생각은 그래. 치워야만 살 수 있을까? 안 치우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치. 저 사람이 철학자예요. 나체라고. 반차가 뭘까? 반차를 내가 왜 썼을까? 왜 주말에 병원을 간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 이 양반이 어제 반차 쓰던 배경 기억나지? 다 같이 저녁 시간에 서둘라고 있었어. 엄마랑 통화를 해, 대놓고. 아,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가 병원을?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가? 말 못 해, 나가 간다고. 옆에 있는데? 어, 내가 옆에 있는데? 갔다 와, 갔다 와. 내가 그랬지, 그래서. 떠나가다 말고. 갔다 와. 그렇게 이럴 거면 가, 그냥 빨리. 그래서 간 거야. 아, 그래? 어, 진짜로 다 그렇게 지금 반차를 씁니다. 어, 엄마 가게 됐어. 어, 내일 가게 됐어. 그럼 끊고? 패스, 패스! 써둔다. 아, 졸리다, 밥 먹으니까. 한숨 자. 응, 응. 한숨 자, 이제. 쪼르르 하면 다섯 명 누울 수 있어, 저거. 알았어, 누울게. 응, 이렇게 옆으로 봐. 오케이. 현수야, 미안한데 자세가 조금... 응. 아, 진짜 나. 진짜, 나 이런 말하기가 싫은데. 나 진짜 이런 말하기가 싫거든. 나 진짜. 남의 집에서 이러고 싶지 않거든. 조금. 무슨 얘기가 가운데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장담하는 데. 1, 2, 3. XY 다? 10, 3. 500개 연구만 염두식이 시작합니다. 15, 100개 연구소 Emm criança. 가! 좋아했어 우리 쉬워와! 나 더 할게 어 사무신 거 봐 뭐였을까? 윤부전? 갈게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집 와서 이렇게 할라 했습니까?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잘 먹고 갑니다 맛집이네 형님 오후 지금 이 소문자 튀어주려고 나오신 거죠? 응 동료 그럼 그냥 종료 여기다 놓아 이젠 진짜 혼자 치는지 알았죠? 아니요, 아 믿고 있었죠 믿고 있었다고?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믿어 손님 보고 주세요? 어, 아니요, 저거 주나 어 그것도 보여주자 어 어